심지어 이걸 쓰고 나면 피부가 너무 좋았었다. 네, 인정합니다. 수분감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제품 모르는 사람 없다. 뭔가 뻔하지 않지만 진짜 핵 좋은 거. 요즘 피디아라니 뜬다 뜬다 하더니 진짜 제대로 떠버리게 느껴지고요. 우리 피부에 유분감이 없으면요. 유분감을 더 내려고 피부에서 기름기를 더 뿜어낸다는 거예요. 바디로션인데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그냥 진짜 고급스럽고 은은한 비누향.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의 화장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화장대도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물랑이분들이 언니 화장대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 너무 좋다. 언니 나중에는 각 잡지 말고 그냥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줘라 라고도 했었는데 저의 또 화장대 있는 제품들을 제가 또 탈탈탈 털어와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9월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쿨링이랑 진정 쪽에 집중을 했다면 가을철에는 보습도 필요할 것 같고 가을철에도 잘 맞는 제형감들의 기초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할 수 있는 올리브영에서 신상으로 또 출시가 되고 있는 혹은 인기템으로 급부장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직접 구매한 제품들부터 완전 초초초신상까지 탈탈 털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저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토너 패드 딱 하나만 꼽자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드망의 마린캠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아직까지 진짜 잘 쓰거든요. 얼마 전에는 후기도 봤었는데 아 이거 유튜버분이 추천을 해줘서 구매를 했는데 아 왜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다고 확실히 보습감을 진짜 잘 채워준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가을철에 화장 진짜 잘 먹는 토너 패드로 왕 추천해요. 다른 토너 패드도 많이 써보기는 했지만 진짜 부동의 1위는요. 아드망이요. 쓰고 나면 입술 위쪽이랑 이 팔자주름 쪽에 있는 각질들이 싹 잡히다 보니까 화장이 진짜 잘 먹고 각질 제거 효과도 있고 보습감도 쫙쫙쫙 넣어주다 보니까 제가 진짜 격하게 애정하고 있고요. 물랑이 분들이 이제 아드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쓰고 있다면 후기 남겨주세요. 제가 뒤늦게 클렌징 워터 이렇게 빠지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저는 클렌징 워터를 쏙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클렌징 워터를 쓰면 쓰고 나서의 그 피부 마르는 느낌. 찝찝하면서 잘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베이스 화장을 지우기에는 괜찮지만 이게 색조까지 지우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런 제품들만 써봤었나 봐요. 근데 히아의 마일드버클렌징 워터는 이제 주변에서 요즘 너무 영업을 많이 하길래 심지어 이걸 쓰고 나면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서 써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인정합니다. 두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인정 제품이고요. 저도 어느새인가 약간 영업을 당해버려가지고 요즘에 저도 격하게 영업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히아 제품으로 1차 세안을 해주고 나니까 2차 세안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 뿐만 아니라 쓰고 나면 피부 속건조나 당김도 없이 깔끔하게 지워지는 느낌? 유럽 여행 갔을 때도 히아 제품으로 1차 세안 한 번 더 해주고 난 다음에 세안을 해주니까 갔다 와서도 피부 뒤집어짐 하나 없이 요즘 피부 컨디션 완전 짱짱이거든요. 물론 100% 히아 제품 만으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몫 했다라고 자신 있게 영업을 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몰랑이 분들 중에서 이 브랜드 모르는 사람 없다. 아니요, 약간 수분감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제품 모르는 사람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닝 백 크림이거든요. 보통 웰라주라고 하면 리얼 히알루로닝 앰플 있죠?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그 앰플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다른 거 추천하고 싶어요. 뭔가 뻔하지 않지만 진짜 핵 좋은 거 추천하고 싶어서 크림을 가지고 왔고 크림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친자다. 수확에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요, 수분에 미쳤어요. 수분에 거의 도는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진짜 나는 오늘 수분에 한번 제대로 절여지고 싶다. 수분에 거의 미쳐버리고 싶다. 돌아버릴게요라고 한다면 저는 크림 추천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수분감 하나만 찾는다면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닝 크림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몰랑이 분들이 언니 근데 저는요, 잘 쓰는 수분 크림이 있거든요. 언니 저는요, 히알루론산 크림 다른 것도 있거든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히알루론산이 아니거든요. 히알루론산도 정제 공정 그리고 분자 사이즈에 따라서 히알루론산도 등급이 진짜 천차만별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 성분 퀄리티 있죠? 그 퀄리티도 약간 하이 퀄리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겉에만 촉촉해지는 거 말고 전 진짜 속부터 진하게 촉촉해지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웰라주 꼭 한 번만 써보세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크림을 써주고 나면 처음에는 뭔가 부드러운 샤베트 같은 느낌? 수분 샤베 느낌으로 촉촉하게 스며두는데 쓰고 나면 피부 바깥쪽에 그 수분 알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촉촉함이 남아있는 거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말로만 표현을 하니까 진짜 어려운데 써보면 확실히 느껴지긴 해요. 수분 알갱이가 이 위에 지금 남아있구나라는 게 피부에서는 제대로 느껴져요. 어떤 성분을 사용하는지도 진짜 중요한데 함량도 중요하거든요. 성분 함량의 차이가 찐 수분 차이를 만들어주거든요. 웰라주 이 크림에는 순도 100% 히알루론산을 미세하게 쪼갠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보통 화장품에는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같죠? 아니요. 얘는 정제수보다 히알루수의 함량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가을철에 각질 올라오고 수분 부족하고 화장 좀 들뜨고 뭘 써도 뭔가 속은 촉촉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추천이요. 저는 오늘 크림만 소개를 했었는데 이거 올리브영 후기를 찾아보면 크림이랑 앰플이랑 또 찰떡궁합이라는 후기가 진짜 많아요. 같이 쓰고 싶은 꿀조합을 찾고 싶다면 앰플까지도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소개한 웰라주는 10월 한 달 동안 1 플러스 1 약간 좀 특별한 할인 그리고 또 기획 세트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구매한 제품인데 이게 요즘 핫해가지고 저도 같이 리뷰를 하려고 사왔습니다. 아누아의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이고요. 요즘 PDRN이 뜬다 뜬다 하더니 진짜 제대로 떠버리게 느껴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박람회 같은 것도 갔다 왔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요즘 트렌드 패키징으로써 인공눈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패키지가 있다 하면서 그 패키지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걸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거를 아누아에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어머나 너무나도 반갑더라고요. 안에 PDRN이랑 히알루론이 에시드 그리고 콜라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고 진짜 그 PDRN과 히알루론산 성분을 진짜 꾹꾹꾹 담은 게 느껴지기는 해요. 사용을 해보면 촉촉하면서도 매끈한 느낌이 드는 마무리감 그리고 사용감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PDRN이라고 하면 몇 가지 좀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VT의 PDRN이라고 하면 얘는 연유 같은 제형감 그리고 마무리감은 진짜 부들부들하게 피부결을 케어해주다 보니까 사용하고 나면 그게 뭔가 광채 케어를 해주기 좋은 느낌이고요. 이것도 유명하죠.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 이거는 조금 쫀득쫀득한 제형감으로 나이트 케어 루틴 전용으로 추천을 하면서도 약간 속보습을 같이 채워줄 수 있어서 건성 쪽에 조금 더 추천하는 제품이라면 앞에 두 개랑 비교하면 완전 수분 쪽 앰플에 더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라이트하게 스킨케어를 해주고 싶은 분들 나는 지성이다 유분감이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세럼이에요. 집에서 쓰다 보니까 하나씩 뜯어서 쓰는 게 조금 편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게 3초 광채 플럼핑이라고 해가지고 대용량 사이즈 30ml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먼저 낱개 제품으로 써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30ml로 구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채보다는 약간 좀 수분 플럼핑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찐 광채보다는 진짜 수분 플럼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진짜 지치지 않고 꾸준히 진짜 찐득하게 추천을 한 제품이에요. 제가 스킨케어를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제 피부에게 정말 잘 맞았었던 제품들 몇 가지는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지겹게 소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약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소개를 하는 거는 넘버즈인의 보들보들 결 세럼이요. 제가 이 3번 라인이 엄청 잘 맞았어요. 특히나 속건조로 인한 크러블, 속건조로 인한 각질이 많이 부각됐었던 피부였다 보니까 속건조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속건조가 심했을 때 특히나 여드름이 많이 났을 때는 무조건 가볍고 유분감 없는 제품만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왜냐? 나는 여드름 피부인데 유분감 있는 걸 바르면 더 기름기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제가 피부나 화장품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피부에 유분감이 없으면요. 유분감을 더 내려고 피부에서 기름기를 더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수분 밸런스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많이 깨닫고 오히려 유분이 아니라 진짜 보습 제품들을 잘 써주니까 피부에 광채도 나고 피부에 트러블도 많이 줄어들고 피부에 건조함도 많이 줄어들고 각질도 많이 줄어드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한테도 제가 유수분 밸런스 엄청 중요해요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때 잡았었던 제품들 중에서 진짜 아직까지 잘 쓰는 제품. 넘버즈인의 3번 토너랑 같이 이 보들보들 결 세럼은 그냥 꾸준히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제 돈 주고 너무나도 잘 씁니다. 보습감을 채워주고 싶은 분들 유분감 아니에요. 진짜 찐 보습감을 채워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넘버즈인의 보들보들 결 세럼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아침보다는 나이트 케어 쪽에 조금 더 잘 맞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나이트 케어 때 듬뿍듬뿍 레이어링해서 얹어주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히든이라는 브랜드고요. 퍼퓸 스프레이 바디로션 에센틱 블루입니다. 바디로션인데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몰랑이 분들 바디로션 바르나요? 제 동거인은 잘 안 바르던데 저는 꼭꼭 챙겨서 바르려고 하거든요. 몸을 전체적으로 바디로션을 바르다 보면 다리나 팔 같은 부분은 손쉽게 바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이나 아니면 약간 손이 잘 안 닿는 이 뒷부분이 있어요. 그 백 부분 그 백 부분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항상 많이 했었고 이게 손이 안 닿다 보니까 그냥 건조한 채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럼 그거 그대로 두면 그 등드름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꼭꼭 케어를 해줘야 돼요. 뿌리면 로션보다는 에센스에 조금 더 가까운데 향이 너무 좋아.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호불호 크게 안 탈 것 같은 향이거든요. 비누 향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 비누 향인데 비누 향도 센 비누 향이 아니라 그냥 진짜 고급스럽고 은은한 비누 향. 그리고 끝에는 살짝 머스크 향이 느껴지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 바디로션이 조금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뿌리는 바디 스프레이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블랑이 분들 여기까지 이제 가을철에 맞춰서 제가 또 잘 쓰는 아이템들 혹은 조금 괜찮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었는데요. 진짜 유분감 없이 보습을 쫙쫙 채워줄 수 있는 제품들을 추천을 했으니까 그런 비슷한 스킨케어 타입이 있다면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블랑이 분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